이 성게는 오늘 우리 대관아 여덟 명이 다 먹는다고 합니다. 뭐.. 아이.. 뭐.. 네.. 이야.. 네네네.. 이 놈이 동갑이야 나라. 동갑이시라고요? 야이씨! 나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야이씨! 한 8일? 이 정도로 보는데.. 와.. 대박.. 형은.. 형은 얼마로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미쉐린 원스타 스시집 스시하네입니다. 주드래곤 자연산 수집가라는 별명으로 SNS 상에서 유명한 최주용 셰프님의 스시하네는 지금은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박경재 셰프님의 코지마와 함께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자주 찾는 스시집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비밀이야 부티크 직원들과 친한 지인 몇 명과 함께 대관으로 찾았는데요. 그냥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만족스럽고 감탄을 넘어 감동의 맛이 있던 스시하네에서의 식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는데도 막 기름기가 결절절.. 저희는 오늘 회사 회식으로 사무실에서 가깝고 제일 맛있는 스시하네를 찾았습니다. 최주용 셰프님이 하고 있는 미쉐린 원스타 스시집인데 그걸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집이고 자주 찾는 곳입니다. 한 번 코지마에서 했더니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침 대관을 했는데 자리도 있고 해서 친한 사장님들 좀 불렀습니다. 오늘 와인은 안 먹을 거 같고 술은 먹겠네요. 그냥 와인은 안 먹을 거 같고 샴페인 먹고 삿개 먹읍시다. 샴페인 갖고 하나 딱 먹고 그 다음부터 여기 삿개로 자 오늘은 그냥 맘 편하게 드세요. 뭐 그냥 그냥 물만 드시면 돼. 저린무안에 콩게사를 넣어 마른 요리에요. 그는 계란 노른자와 식초를 이용한 티미즈라는 소스고요. 시작부터 너무 예쁜데. 4개를 좀 저렴한 것부터 조금씩 올라가서 이렇게 추천을 좀 어떻게 봐도 잘 몰라서 4개는 한 몇 총 정도 먹어요? 저요? 어디 먹어요? 다섯 배 이상은 먹겠죠? 다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한 번은 왜요? 우리 지난번에 여섯 명이 써놨어. 그렇게는 먹지 맙시다 우리. 여덟 병 먹었나? 아홉 병 먹었나? 줄이 한 번 먹나요? 심지어 한 명은 안 먹었어. 아 그래요? 근데 요즘 또 직장인들도 한 명씩 가는 거 싫어한다는데 난 그랬어. 우리는 회식이 자유리야.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 근데 이런데 오른데 어떻게 안 와도? 아니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지. 옥돔입니다. 야 이거 어쩐지 저도 셰프님 인스타를 봤는데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옥돔을 주시는데 이게 살아있는 옥돔입니다. 제가 당연히 뭐 전문가 분들보다 몰라도 살아있는 옥돔을 진짜 저도 본 적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와사루를 이렇게 써보면 다른 흰 살하고 맛하고 식감이 틀려요. 야 옥돔 회를 안 먹어본 게 아닌데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이거는 지금 옥돔 껍질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안에 실 파넣고 옥돔 껍질을 데쳐서 굳혔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옥돔 껍질을 또 이렇게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구이에서는 몰라도 아 껍질이 엄청 커서는 예전 일본인 셰프님한테 배울 때 보통 참동이나 농어로는 많이 하거든요. 예예예. 그러니까요. 오늘 이게 손으로 들어올 때는 껍질이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흰 살 생선에서 다 임팩트를 주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흰 살은 얼마 전에 어디 갔다 왔는데 또 괜찮았는데 흰 살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희 먹어본 흰 살 생선은 너무 맛있는데 다음은 참치 세토로와 아까미입니다. 세토로와 아까미입니다. 저희 사케도 준비해주세요. 이게 끊기면은 직원들이 몹시 화내요. 아 이게 뭐 샴푸니 좋은 건가? 왜 이렇게 맛있지? 좋은 건 중요해요. 맛은 게 중요한 거지. 그러네. 참치도 딱 보면 네. 맛있어 보입니다. 와 이게 또 문제야. 이렇게 또 먹고 나면 또 그냥 못 와. 또 대관 해야지. 흐흐흐흐 근데 보통 이렇게 사켓 이렇게 먹을 때 이거 가장 몰라도 해서 먹는 게 일반적인 아니 근데 모든 술을 처음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먹으면 나머지가 다 물대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죠. 지난번 우리 코지마에서 어떻게 했지? 그때도 계속 올라가면서 먹었어요. 어 근데 이거 또 디켄팅하니까 또 향이 더 살고 좋은 거. 셰프님도 이렇게 한 잔 나도 몰라. 무슨 뭐 난 그냥 이거 아마 아톰이 사라고 그래서 한 거 같은데? 고등어도 맛있어 보인다. 아니 재료도 진짜 중요한데 재료가 다는 아니야. 진짜 확실히 할수록 느껴. 옛날에 박경재 셰프님한테 셰프님 재료가 주로 실력이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아이 재료가 다죠. 실력이 뭐 비슷하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근데 왜 좋은 거 쓰나고 내가 맛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다룰 수 있는 사람들 얘기죠. 그 말이 정답이야. 좋은 재료를 다룰 수 있어야지. 사바 위에 매내기. 네. 매내기. 고등어 위에 매내기. 잘게 자른 파를 실파 같은 그거를 올렸습니다. 고등어가 감사합니다. 초저림을 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해도 이거 맛이 보이거든 이렇게 가끔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랜만에 또 보는 전복입니다. 진짜 한 산미 뭐 산미 네. 1kg 한 70g 네. 네. 근데 고등어가 맛있다. 이번에는 그 산미짜리 그 전복입니다. 벌써부터 뭐 향이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 밤향이 나는 그런 자연산 전복입니다. 솔직히 전복의 이런 향과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데가 예전 박 셰프님 코지마 말고 잘 없었는데 셰프님이 지금 쉬는 동안 내가 먹을 데가 없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시기적으로도 이제 좀 먹을 게 나오는 시기니까 사실 우리가 그때 코지마 갔을 때는 되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름 뭐 초가을까지가 먹을 게 없어요. 네. 이번에 마스야마 갔을 때가 8월 말인데 나 너무 만족스럽게 나갔는데 셰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먹을 게 없는 시기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반드시 늦가을 겨울 봄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듣지 않아. 네. 이거는 앙키모 아구간입니다. 위에 올라간 건 키노메라는 산초에 순 같은 어린 이파리입니다. 우리가 이 속도로 먹으면 안 돼. 근데 가까우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가리비와 성게 크림소스입니다. 이건 뭐 우리 뭐 이런 얘기는 맛없을 수 없는 거 근데 맛없게 만든 사람들 많지. 그리고 또 이 얘기는 해야지 이런 거는 잔을 비워야 되는 안주다. 나 취하면 동현 씨 뛰어 갔다 올 수도 있어. 어디 몇 번째 있을 수도 있어. 이건 이보다이라고 하는 새똥구입니다. 야 이거 뭐 이거 뭐 그냥 먹기가 약간 그래지는 아름다운 비주얼입니다. 직원들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언제나 이게 사진을 찍는데 이게 자꾸 초점이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카메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고 사진을 딱 봤는데 모니터로 너무 초점이 잘 맞아 있는 거지. 내가 안 맞는 거더라고. 형님 이해하시죠? 우리 동갑 이러면 동갑이야 나라. 동갑이시라고요? 야 이 씨. 야 한 잔 해 한 잔 해. 야 이 씨. 나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야 이 씨. 한 8일? 이 정도로 보는데 와 대박. 형은 형은 얼마로 보이는데? 나 친구들 알았잖아. 와 와 지금 자연산이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사이즈가 별로 안 큰데 이 정도로 기름기가 와 참돔인데 오늘 참돔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걸 봤어야 하는데 사이즈가 작은 자연산인데도 기름기가 꽉 차 있고 한 점 먼저 한번 주셨습니다. 크기는 좋다 좋다 좋다. 야 이거는 봉화산 자연송이 튀김입니다. 온라인은 사람들이 나를 버섯 아재라고 부르더라고. 저 요새는 저는 요새 버섯보다 생선 알을 더 많이 팝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할게요.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송이 두 개 은행 두 개 그러면 네 잔 먹어야 되잖아. 유용하다. 내가 또 어디 선물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직원들 송이 나눠줬어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먹었어 안 먹었어 다들?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회사 냉장고에? 네. 하하 저거 봐 저거 봐. 어디 갔어? 송이 어디가 있어? 저는 지금 아 그니까 아니 정 먹을 거 없으면 가는 게 찢어가지고 햇반을 일단 뜯어. 그 다음에 거기다 가는 게 찢어 넣어. 햇반을 다시 덮어. 그리고 전자링 돌려서 그냥 그거 먹으면 돼. 최상급 송이하고 최상급 트러플하고 같이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어떤 냄새가 나야? 아니 근데 송이는 향이 강하지 않아. 향이 진짜 강한 거 내가 얘기해줄게. 화이트 트러플 트럼펫 포르치니 인정하잖아. 우리 트럼펫 버섯이라고 있어. 말린 거. 장난이 아니야. 그거 꽉 밀봉해 놨는데 그거 딱 여는 순간 냄새가 송이는 솔직히 향이 좋은 거 인정. 강하지 않아. 절대 강하지 않아. 바오느니 4번 아까 먹은 옥돔 뼈하고 이런 걸로 오르는 국물입니다. 이것도 해당을 시켜주시네. 나는 왜 벌써 취한 거 같지? 이 성게는 오늘 우리 대관아 여덟 명이 다 먹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성게 좋아하세요 다들? 좋아합니다. 갑자기 셰프님과 먹고 싶은 술이 하나 생각이 났다. 중간에 잠깐 텀이 있을 때 후딱 뛰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스시는 광어입니다. 너무 크면? 저도 그렇게 회로 먹기는 큰 게 또 맛도 있고 좋고 있고 기름기도 있고 좋은데 스시는 크면은 좀 안 맞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번 맨 오른쪽 끝에 가면 디저트셀러에 중간쯤에 협소지킨 칸이 있어요. 하나 7, 6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 시네몰방울에서 마지막 와인의 정점이다. 스시의 정점을 맛보고 있으니까 내가 아까 샴페인을 잘못 갖고 온 것 같아. 제가 와인의 정점을 갖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까 그 맛있던 참동 스십니다. 네.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맛있어. 바로 가고 싶으세요. 점점 간도 약해지네. 맞어. 나이 들면 그렇게 돼. 그런데 나도 나이가 들었네요. 존나 들었지. 근데 뭘 살까요? 공이셨어요? 네. 공이셨어요? 야 공이가 미자가 아니야? 네. 와 너무하다. 저희 막내가 공사인데 오래 소상했어요. 야 공사가 미자가 아니야? 네. 학교 알림장에 올 특허 공공기가 있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근무 시켰어요. 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탈리아전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안정환 이거 봤지. 학궁치 사율입니다. 내가 최근에 되게 본 게 스시집에 뭐 학궁치 나오기 시작하면 뭐 걸러라 뭐 학궁치가 맛있어. 아 이건 나는 학궁치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학궁치를 초장에 찍어 먹을 버릇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학궁치 자체가 너무 좋아. 하신 거 아니야? 줘봐. 줘봐. 제가 따게요. 이거 제가 따고 확세네. 확실히. 내가 이만큼 나이가 들었네. 아소 아소 진짜 알아? 자 이거 통영에서 나온 코아지. 작은 아지 정갱입니다. 와 이것도 뭐. 사케도 좋네. 이거 무슨 사켄인가요? 아 네. 회사에서 샤또 디켄 먹은 적은 없죠? 아니 근데 또 뭐냐면 샤또 디켄이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구공이에요. 원래 구공은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무실 되게 많아. 샤또 디켄 구공은 제가 진짜 많고 구공을 갖고 오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요. 셰프님 또 우리 또 생빈 또 뭐 뭐 이러니까 의미가 있고 또. 아 근데 또 마침 76이 샤또 디켄의 20세기에 손가락에 꼽는 그레이트 빈티지예요. 100점이기도 하고 이게 다 시내물방울의 마지막 정점으로 나온 와인이라고. 긴 말 안 하고 참치입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참치 맛있다. 야 이거 쉽지 않다. 박구정 사무실을 거기 4층에 있을 때 처음 입사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정성 들여서 안 따는데 내가 셰프님 때문에 내가. 아냐 아냐 여기서 방심하면 끝나. 아 쉽지 않다. 아냐 아냐 그냥 뜨면 그냥 들어가.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지금. 아 잘린다 잘린다. 아 어쩔 수 없어. 잘리고. 아 그래 그래. 아냐 아냐 잘리고 이걸로 다시 해야 돼. 아 저로? 어 자르고 다시 해야 돼. 셰프님. 저희 나이가 이런 나이예요. 이제 안 되는 나이야 뭔가 정상적으로는. 시마아지 줄무늬 정갱입니다. 진짜 맛있다. 시마아지 진짜 맛있다. 진짜. 이제 진해진 거고 보관 상태가 좋으니까 더 안 진해진 거야. 그쵸.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꽂으려고 하면 늘어가. 무조건 지금 그런 상태. 어차피 들어가도 상관 없잖아요. 내기? 내기? 대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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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게 뭐예요. 저한테. 네 됩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 이거 돼요 돼요 돼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네 됩니다. 와 향이. 향 느껴지시죠? 아 이거 전세계에. 최주용 셰프님 스시에 필적될 만한 술이 몇 개 없어요. 네 네. 그냥. 우리 나이도 아직 살아있다. 감사합니다. 어 이 국물이긴 한데. 이야. 네네네. 음. 아 이. 2주 정도 숙성한 전화입니다. 어 석회 맛있다. 차세우는 요즘 뭐 어디 가나 드시니까. 네네네. 백룡도산 담대야. 아 대야요. 이야. 대야가 더 풀리도 좋고. 제가 시시칩에서. 우리가 구루마해비라고 하는. 보리새우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차세우 나오는 거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흔하시다고. 대야를 준비하셨답니다. 근데 대야가 이 정도 사이즈가 또. 쉽지 않은데. 머리까지 하면 거의 한 20cm 돼요. 와 이거 뭐. 묵직하네. 네. 대야가. 대야가 안돼요. 너무 맛있어. 네. 뭐. 귀요일처럼 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맛있다고 인마. 훨씬 살이 부드럽고. 네. 감칠맛이 강하네. 감칠맛이 강하네. 네. 오도로의 시무울이라는. 약간 마블링이 꽃처럼 내린. 어떤 감칠맛과 고소함이 극대화된. 국어에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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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김밥 먹고 출근했는데, 좋습니다. 따로 연락해가지고 알려드렸으니까 윗사동부씨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의 참치김밥입니다. 마요네즈 없는 참치김밥. 한 3번에 나눠서 한 3잔 먹어야 되겠다. 한 잔 하자. 맛있다. 오늘 참치가 다르네. 근데 또 너무 다행이... 아니요, 아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괜찮은 거 뭐 있어요? 삿개, 진짜 맛있는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삿개라고 하는 삿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 취해서 유튜브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왜 취했을까? 지금 유튜브를 봐도 그렇게만 취한 적이 없는데 취했다는 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긴 하겠네요. 제목을 차례로 올리세요. 만취해서 정신줄 녹은 날, 막 이런 거. 야... 아니, 이 술은 참을 수 없지. 감표 박고지맞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진정한 에더마이스시가 아니라고 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랑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시면 어쨌든 일본 음식이니까 일본 가다 보면 맛있지만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아나고는 무조건 한국이 제일 맛있더라고. 국내산 아나고를 일본인들이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셰프님들 여쭤보면 안 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다들 한국산 쓰신다고 하더라고. 진짜 맛있는 데는. 네, 네. 네, 네. 근데 귤이 막기를 저 왕이랑 먹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딱 깔끔하게 여기 소추 한 장 없나요? 아, 소추요. 아니, 안 깔끔해도 돼요. 뭐 그냥 소추 한 잔씩 딱 그냥 아니면... 아니면 그냥 드라이한 사케 한 잔씩 딱 딱 먹고... 드라이한 사케 딱 그냥 가볍게... 왜냐면 디캠은 안주가 없는 술, 필요 없는 술이거든. 또 셰프님이 또 우리 먹은 소추 두 잔 먹을 수 있는 안주를 주셨습니다. 네. 와, 근데 소주에서... 어, 멋있다. 아니, 소주가 바닐라 맛이 그냥 폭발을 하는 거야. 바닐라? 바닐라. 아니, 바닐라. 바나나 우유라고 하자. 근데 이유가 왜 그래요? 글쎄, 나도 뭐 이거 소주는 나 잘 모르니까. 아, 저의 마무리입니다. 이거 두 잔으로 우리는 소주 반 병 먹어야 됩니다. 아시죠? 지금 내가 처음 뵈을 때는 30대셨네. 셰프님이 지금도 30대 아니에요? 지금도요? 내가 능은 거 생각도 안 하고. 아니, 우리가 다 그래. 우리가 나이 든 거는 생각 절대 못 해. 생각 안 하고, 성분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렴 느낌은 형이 지금 몇 살 같애? 나? 20대 같애? 아니, 그건 아니지. 난 솔직한, 나 마흔 정도. 마흔? 야, 여러분들. 이거 꼭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이거 유튜브에 꼭 올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뜬다니까요. 칼부릅 난다. 마흔. 마흔 괜찮네요. 저희 와인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 네. 저희가 나름 멋있게 늙었어요. 네. 그냥 뭐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쵸? 네. 감사합니다. 약간 억지 웃음이다. 아니요, 아니요. 거기 색? 아, 좋다는데. 굿굿까지 완벽하다. 진짜 멋있다. 저희가 잘 읽었나요? 원래 과일은 꼬집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과일은 하네. 아시죠? 네. 와아. 느껴지나요? 이 와인에 대해서? 이런 게? 네. 깊이 까지 솔직히 느끼긴 쉽지 않지만 너무 좋다는 건 느끼고 있어요. 야, 왜 나한테 전화가 와. 누가 스톨을 올린 사람들 누구야? 왜 샤토 디켬을 막 맘대로 먹냐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거 올린 사람들 누구야. 빨리 손들어봐. 뭐야. 네. 근데 퇴근 안 했어요. 아, 진짜 이 아저씨들 진짜 말이 너무 많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샤토 디켬이 맛있으려면 이 정도 돼야 돼. 90, 86. 제가 정확히 정의를 해드릴게요. 지금 샤토 디켬이 맛있으려면 90, 89, 88, 86, 83, 76, 75 이겁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먹어보면 이 병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의 76 빈티즈. 제가 셰프님과 동환 셰프님과 동갑이라서 아무도 안 믿지만 제가 여기서 무리해서 갖고 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됐지 뭐. 내가 이거 뭐 찍어야 되나. 저도 그냥 소장농용으로 한 번 갖고 가고 싶긴 해서. 아니, 네가 왜 갖고 가. 나오면서 바로 다음 대관 예약을 잡을 정도로 만족스러웠던 식사, 스시 한 해입니다. 2차도 4차도 5차도 5차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